지금 내가 산에서 아줌마를 그냥 모르시는 아줌마를 만났는데 아줌마가 그냥 포근한 얼굴을 가지고 계셔 그냥 항상 웃었으니까 건강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그냥 웃었사 들고 나를 보고 계속 웃는다고 방실방실 꽃들이 방실방실 웃듯이 그냥 해바라이꽃이 있잖아 그런 꽃처럼 그냥 방실방실 웃었사 이렇게 이렇게 봐봐 아니 이렇게 웃었어 아이고 아저씨가 하도 말을 주면 잘하니까 웃지 연세가 어떻게 됐어? 연세가 69세 아이고 나이도 많네 아니 나이도 그냥 나는 굉장히 즐겨봤는데 나이가 69세래 그러니까 이 아줌마께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방실방실 웃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멸세한다고 해도 방실방실 웃어주는 사람이 가끔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기로 그 영양분을 먹고 내가 힘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야 막 봐봐 어마어마하게 웃잖아 어마어마하게 웃잖아 그냥 막 이렇게 나를 보고 그냥 연결핀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웃는 거야 이 아줌마께서는 무슨 웃음거리가 있겠어 살아가면서 무슨 웃음거리가 있겠냐고 그냥 그 아줌마 호라라던 아줌마들 막 찡그러졌던 아줌마들도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방실방실 막 웃자 웃자 웃어봐 하루가 즐거워 웃자 웃자 웃어봐 내 몸이 즐거워 막 그랬으니까 그냥 막 지금까지 웃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먹었던 게 그냥 다 아니 먹었던 게 그냥 다 속까지 씌워놓은 거야 그냥 한이 맺혔던 아줌마야 우리때나 아줌마 한이 맺혀가지고 그냥 웃질 안 해가지고 세포가 다 막혀가지고 그냥 못살게 생긴 아줌마야 근데 여기 산에서 나를 만나서 그냥 그냥 막 크게 막 어마어마하게 웃어 아니 어마어마하게 웃었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웃었어 하니까 이 아줌마께서 그 엔더핀 약을 먹은 거야 그냥 매달을 먹은 거야 돈 10원 한 장 안 주고 공짜해 공짜 웃는 것이 다 웃으려면 돈 줘야 돼 근데 이 아줌마는 10원 한 장 안 주고 그냥 몇 입이야 아니 몇 입이야 돈도 돈 줄 사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아줌마들이 그냥 시골뜨기 아줌마들이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주겠냐고 그 사람한테 그 얻어먹으려다가 내가 거시게 목 떨어져 그러니까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이거 봐봐 그냥 어마어마하게 웃었어 어마어마하게 아니 웃긴다 아유 재밌었어 아니 꽁짜니까 그래 여자들도 그냥 꽁짜라면 내가 이발 깎는데 여자분께서 그냥 내가 나부를 깎어달라고 해서 날 기술이 없어 근데 깎어달라고 해서 공짜니까 막 열심히 깎은 거야 근데 내가 죽머리를 만들어 놨어 열심히 두 시간 동안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를 놨다 보니까 여자분 그 머리를 갖다 죽머리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 자식들한테 물어내래 그 머리를 붙여내라 그러는데 이해를 하라고 잘해보려고 막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 그렇게 한 거야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못 온다 못 온다는 얘기 나한테 하지마 제발 나한테 상처 주는 얘기야 잘한다고만 해줘 그냥 잘한다고 해서 엔돌핀만 먹으면 돼 감사합니다